셜록이야? 어? 최대 역작 셜록. 궤도 루팡에게 아웃되지 않고 힌트를 찾아서 보물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다시는 셜록 홈즈 레이스의 주인공은 배도 루팡입니다. 멤버들의 이름표가 담긴 가방을 찾아서 그 가방 안에 있는 이름표를 떼어 아웃시켜줍니다. 굳이 그 사람 안 떼어도 그런 거라면 뭐. 아웃시켜줍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잘 되셨어요.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맞아 그때. 형 나시죠 그때. 저는 바뀌었어요. 루팡? 망했어. 왜 망해요. 아니에요. 2, 2, 3, 4. 화이팅! 아 잘생겼습니다 진짜. 와 나 이거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 진짜로. 여러분이. 조용히 하셔야 돼요 조용히 하셔야 돼요. 아 나 참는 건 못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찾아야 되네. 저는 이거 약해요 이런 디테일한 거에 약해요. 이거 뭔 소리야.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차우차우 동생들 아냐. 어? 형. 아니 차우차우 동생들 아냐. 아 다 왔네. 뭔가 뭔가 같이 뭔가 있나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해가지고. 이광수 씨의 아웃방송이 시작하자마자 나가게 됩니다. 이광수 씨는 아웃방송이 나간다고요. 나 왜 나가요. 조금 더 다가오지 마세요. 조금 더 가요 저. 그래가지고 우리 저. 안hou. 야 너야. 야. 야. 내가 약 먹을 때마다. 형. 아 이거. 아웃. 우와 시작하자마자? 아 진짜 거짓말이야 누가 범인인데 걔도르파 무조건 첫 번째 아웃된 사람이 범인입니다 나의 시나리오거든요 와 나가자마자 내가 런링뷰 역사상 처음이라 내가 나가자마자 아웃되게 안녕하세요 니하오 송지요 하오 송지요 오 안녕하세요 니하오 송지요 어떡해 차가 차가 어디 갔어요 어이구 봐 어이구 봐 아 안 났어요? 아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아 석진이 형이 근데 잘한 거구나 저 그냥 여기 있을게요 전 아예 안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아 미치겠어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근데 형이 끌려가는 건 보고 그랬다 맞다 어 그랬었잖아 그랬어 야 근데 약간 약간 나비효과처럼 약간 이 스토리의 변화가 아 있다 그랬잖아 이따 좀 봐줘 둘이 있어 더 이상해 쟤 누군데요? 형 광수랑 재석이 둘이 같이 있었어요 계속? 아니야 지금 방금 만났어 금방 만났죠? 형 이렇게 금방 두 명을 아웃시겠어요 야 그럼 드리운데? 혼자 해물은 안 돼요 도우미가 있다 도우미가 있다니까 이렇게 두 명이 연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도우미가 있어 근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아웃을 수 있어 니네 둘이 같이 있었어? 나 같이 유학생했었어 내가 맞아봐 맞아봐 맞았어 그치 그친구에ize 하시는 거 같아 그치 그치 이스라엘 유희 거기가 거기가 하라고 이리지 이리지 승라 주씨 비둘 주씨라 신사 터져 있는 데 있고 꺼져 있는 데 있는데 어? 왜 켜져 있겠어? 뭔가 있다는 거지. 가방! 어디 사람? 어디 사람? 어디? 어디? 좋다. 왜 그러지? 오빠! 오빠 왜? 황수 왜 살아있어? 살아있어? 황수 살아있어 지금! 아니 멀쩡히 돌아다녀? 멀쩡 돌아다녀! 석진이 기대만이 오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내 부하인이야. 잠깐만! 어? 누가 아웃이다? 내가 왜 아웃이야? 오빠! 네가 왜 아웃이야? 오빠! 이거 이름표 아니야! 이름표 아니야! 근데 뭐야! 아니 왜 아웃이야 나! 야 이 미스테리콕 풀어! 진짜 처음 찾은 게 형이에요. 야!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오빠! 우리 둘이 같이 있었어? 석진 오빠 우리 눈앞에서 아웃됐어! 야! 이름표가 있다고 했어! 그게 아니야! 아웃! 이랬다니까! 있는데! 내가 둘이 어떻게 했어? 계속 같이 있었어? 계속 같이 있었어? 내가 광수 살아있는 거 봤어! 무조건이다! 내가 광수 살아있는 거 봤어! 봤대! 내 광수! 나 체한 것 같아 지금! 아니야! 석진 오빠! 나 차원차원 건드렸거든? 솔직히 난 다 건드렸어! 야 이제 몇 명 이상 있을 때 차원차원 건드리면 안 돼 맞아! 오빠!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차원차원! 너무 귀여워서 건들고 싶어! 너무 귀여워! 안 돼! 수중상으로 그랬어! 나 수중상으로! 아야야야!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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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먹는 게 아니었어! 박성진 씨 바보같이 잡혔잖아요! 에이! 제가 루팡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죠! 숨어서 계속 있고 뭐 그렇게 잡았잖아! 근데 대범하게! 그렇게 숨어서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나 팔로우 하지 말아요! 아! 빨리! 어디야! 아! 내가 먹은 게 아니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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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으악! 으악! 야! 야 그거 내가 먹는 게 아니었어! 야 야 찍지 말고 가줘 형! 성취업, 제가 막음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궤도르팡은 진짜 궤도르팡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오리지널 궤도르팡입니다. 아까 제가 아직 이런 그릇이 안 된 것 같던데 지금 당장 취소하겠습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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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누가 못 뛰어가는 거야. 왜 왜 왜 왜 왜. 형. 아니 붙어다녀야지 괜히 알잖아. 형 영어 탄리 좋아질 수 있고. 왜 배 trucks. 여기 자기 yeah . 여기 밟음 없어. 야 여기 있어 뭐 있어. 어디 어디 빨리. 어디 어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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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gue. 거기 나오는 además. 여기 있어. 탈바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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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ט появ провere oh 탈바이로. 탈바이로 glance 와. 탈바이로 루 파. 탈로 찬달해. 자 가 찍어야 되 numabyaka 그자. Snap claw. 지금 integrity God actually that. 난발이 내가 Wah okay. Otherwise yeah I really Yellow. 할 şeh Intake so. 나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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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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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파! 실패! 화이팅! 여러분이 런닝콘쿠르에 공사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신청서가 접수가 안 됐거든요. 어? 신청을 못할 수도 있어요. 신청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바쁜 사람 불러놓고. 내가 내 의지 데려온 것도 아닌데 신청을 못할 수가 있다고? 비인 참가 신청서를 찾아서 이름을 쓴 뒤 거기다 작성을 하시고 제명은? 이곳으로 가져오시면 홈쿠르에 참가시겠습니다. 아, 미안하네. 되게 바꾸러졌잖아. 아, 미안하네. 정은지. 아웃.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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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웃이야? 은지가 왜 아웃이야? 아웃이어야 돼요? 누가 진작인데? 연서는? 연서 씨가 은지함 뗀 거 아니겠죠? 설마? 아니, 이게 뭔데? 이게 뭔데? 근데 이거 저 지금 3층에서 찾았거든요. 3층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연서다. 왜? 야, 무서워, 쟤.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같은데. 연서 진짜 무섭네. 야! 찾았어요. 아, 찾은 게 아니라 지금 은지 아웃됐잖아. 근데 왜 아웃됐어요? 본인이 아웃 시켰어요. 네가 극인 거 아니야? 제가 왜 아웃 시켰어요? 잠깐만. 너무 무서워. 왜 이렇게 즐거워해? 듣긴 들었는데 뭐 다른 거 때문에 아웃돼요. 왜? 은지가 아웃댄지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수도 못 받고. 근데 그러지요. 런닝 콩쿠루 진행 본부입니다. 콩쿠루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참가 신청서와 즉석 사진기를 찾아 사진을 찍어 신청서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을 알려주는 힌트를 찾으시면 건물 내에 설치된 정화를 이용해 범인을 신고해 주시면 야, 감사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신고했을 경우 허위 신고 및 공무 강해죌로 본인이 아웃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은지는 어디 간 거야? 이거 아무것도 못 찾았어? 나 찾았어. 아, 진짜. 내가 보고 내가. 내가 보고 가서. 뭘 봐, 뭘 봐. 카메라지? 야, 찍어버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누가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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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봤는데. 아! 누가 누르는 거야? 뭐야? 뭐야? 일단 4명은 나왔을걸? 누구야? 다른 사람을 지켜봐. 누군데? 야, 꼭 알려주세요. 아, 정말요? 아! 누군가 내 등을 뗄 것 같아. 힘들 좀 해야지.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어? 진짠 줄 알았잖아요. 뭐 왜 못 봤지? 그 사람들? 뭐 먹어? 야, 이거 재석이 형 옆에서 또 못 보고 갔어. 숫자로 풀었지? 아니, 숫자 우리가 무슨 비밀번호를 찾는 게 아닌데. 어? 초가 있어. 어? 초가 있어. 어? 사랑의 불꽃이잖아. 불꽃. 어? 형, 그럼 이게 녹으면서 뭐 보이나. 형. 하니까 뭐가 올라와. 어, 그러네. 그치? 어, 그치? 진짜 올라왔지? 어? 여기 올라온다. 내 맘에 방황한 건? 어, 내 맘에 방황한 건? 내 맘에 방황한 건. 야, 이거 있는 거. 알았어, 어떡해. 알았어. 점 찍어 있는 거. 범, 범. 이, 안, 이, 안, 에. 있다. 이, 안, 에. 장애물을 제거하세요? 장애물을 제거하세요? 장애물을 제거하세요? 수, 심금. 심금. 빠지 심금 만들 때. 어? 어! 아, 왜 좌석번호? 좌석번호 비에 10에? 12 12 송지홍 아웃 송지홍 아웃 송지홍 아웃 어? 아니 오연소가 부품기네. 아니 지호 언니가 범인 통화했나? 아웃을 시켰어 또? 어? 1m. 이거 봐 이거 계속 하얗게 나오잖아. 이게 지금 뭔가 더 있다는 얘기야. 지금 2m 나올 것 같아 진짜. 오 잘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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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왔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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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가 떴습니다. 이거 없었는데. 어? 이 정신. 어? 어? 0. 0. 2. 아 0021이 뭐야. 아이 정말. 이게 뭐냐 근데. 놀이터 놀이터. 그래서 나는 이거 보고 하하 오빠 생각했거든. 어? 뭐야? 여기 악기 있어. 바이올린 아니야? 바이올린. 아까 우리 바이올린 누구였지? 아까 우리 바이올린 누구였지? 너잖아. 너잖아. 오빠야. 나 범인 나아지야. 왜? 왜? 왜 그래? 나 나아지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오빠 잡아야 돼요. 범인이니까. 왜? 나 아닌 거 믿죠 형. 왜? 형 나 끼면 끝이에요 형. 왜? 형 내가 범인이면. 믿기로 했는데 자꾸 의심스러워서 그래. 아니 왜 도망갔어요? 지가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가 끼잖아.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첼로의 축서버잔인가? 그러면 첼로의 축서버잔인가? 첼로 수도 있어. 첼로. 첼로는 조금. 바이올린 맞는데. 오케이. 그래 인정. 내가 봤던 바이올린이었어. 아니 뭐 그림 있길래. 찾다 보니까 바이올린이 조그맣게 숨은 그림처럼 있었어요. 보리보리. 6시 때 아닌 거 알죠? 형.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2. 001. 아이고. 아이고. 멈추면 안 돼. 아이고. 멈추면 안 돼. 아니 너는 맞아도 싸다. 어? 은지 맞네. 네? 재윤 씨. 네? 진화. 신고합시다. 이리 와. 신고하고 끝내자. 누구를? 우리 한 명씩 다 얘기하고 끝내자. 그래요. 자기 요소를 하죠. 그러자. 네. 그러니까 저 어린 동서부터. 누구 신고하시려고요? 광수로 뭐. 난 근데 광수가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럼 신고할게요. 멋있까요? 네. 아니, 울지 마. 우리 아저씨 멋있죠?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맞춰버려? 그냥? 맞출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요? 오늘 8시에서 일치 시작하자. 그래야겠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범인은. 이. 허. 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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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리는? 친구야. 아 뭐 깜짝 놀랐어. 야 너 잘못 신고했나 보다 야 아 진짜 원래 이렇게 많이 출동해요? 누굴 신고했지? 나를 신고했나? 아니 내가 증거 내가 제일 많이 모았다고! 어? 저 안에 있어? 저 안에 있어? 전시 잠시만 저기요 제1회 러닝 어린이 음악 콩쿠르 대상 김종국 어린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두 번째 거 꼭 눌러야 돼 어머니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종국이는 첼로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콩쿠 입선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아유 2014 더 퍼스트 러닝맨 뮤직 콩쿠르? 여기서? 북치는 남자 진짜 누가 안 했어? 통지호 충돌 트위스트 하 애들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됐던 것들이 진짜 그래 그래 내가 가줄게 가줘서 맞네 저 이제 그러면 아까 전에 콩쿠르 연습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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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ます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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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오빠 맞지? 오빠 맞지? 오빠 맞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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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국이 수상해. 종국이 수상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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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억 3개 있었어. 기억 3개. 맞아. 아 뭐예요? 아 뭐예요 빨리. 봤어 들어가는 거. 아니 빨리 문 열어라니까. 아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나가서 얘기해. 아까 그림에 바이올린. 아니 진짜 이거 바이올린 줄 아니야? 네. 좀 이리로 와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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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 광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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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도 찾았어요. 찾을 수밖에 없어. 어? 오빠 진짜 오빠 범인 아니에요? 왜 내가 범인인 것 같아요? 오빠 너무 범인 같아서 범인이야. 오빠 일어나지 않으실 때 무서워. 왜요? 네? 아 오빠 잠시만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오빠. 연준 씨.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두 개 세. 나라고 확신해요? 네. 여자의 감이에요.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종자예요 종자. 이거 스릴러예요? 김종국의 종자. 이거 스릴러예요? 스릴러도 됐다가 대그도 됐다가. 아아. 흐아. 그리고 두 개. есяd. 너무 웃는 neighborhoods. 응. 여러분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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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티 티띠 디디디. 에이. 이리. 이리. 으응. 황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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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 황수야! 황수야! 뭐야? 황수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